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짱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시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코스피 들어오면서 조금 안도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중인 오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었던 국내 증시였지만,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던 종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게요. 테슬라?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5% 이상에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엠플라,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두 종목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해서 주요 우리가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투자 심리에 대한 상당한 어박이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위축된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내에 대한 불완전한 요소로 인해서 하락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가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내일 시장에서도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말의 이슈가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안에서도 계속적인 부분 자체에서 권력 간의 암투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부분을 애의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이런 재금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계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오히려 방향성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꾸준한 지속적인 추세적 투자가 가능한데, 현재는 단기 불확실성이 잡혀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위축되는 양상, 하지만 개별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때문에 불안함이 여전히 지속 중인 시장입니다. 오늘 장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보죠. 이제 미국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초고속 인터넷망 50조 투자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직접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 있는지입니다. 있을까요? 네,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도 현재 3대 통신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이 현재 초고속 인터넷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순위를 매기면 원래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1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 건데요.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12위 정도로 쳐졌습니다. 너무 내려오네.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위에서 10위권 안에 항상 차지하는 기업이고, 북유럽 권력이 대부분 다 이제 선두권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이 워낙 땅땅에 넓고, 대신에 이런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입니다. 과거 2019년도에도 하웨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규제를 시작함으로써 5G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국 업체들에 대한 통신 장비를 억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현재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물론 작은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가 레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레인도 지금 현재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바닷꽃역에서 크게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종의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저점 자체를 지지점으로 발판을 삼아서 다시 한번 추세적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기업은 원래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재료가 노출되면서 강한 보수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 우리가 2019년도에 가장 강하게 올랐던 기업이 KMW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KMW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세를 붙이는 양상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5G 관련된 부분 바로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부터는 좀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어블 조금 낯선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시죠. 오늘 해운 관련주도 살펴봐야 한다고요? 네, 해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짚어주는 방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5월 달에 해운 관련된 부분, 우리가 주요 항만에 대한 누적 컨테이너 물량 건수가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적인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가지고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봐야 되는데 과거 2021년도에 HMM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다들 많이 빠져있는 형국인데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21년도에 5만 1,1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가격대는 18,000원, 19,000원대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이런 형국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해운 관련된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붙이고 있는 양상 그리고 흥아해운, 우리가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흥아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해운 관련된 기업들에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낙폭가대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의류 위탁 생산 업체들도 주가가 잘 나오는데 영원무역 등 특정 업체에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또 영원무역은 저의 원픽이기도 했죠. 한번 살펴주시죠. 영원무역이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지금 현재 5달 모둡니다. 오늘도 달린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상당 부분 좋은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데 영원무역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바닷건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OEM 기업이라는 건데 결국 이제 나이키라든지 또는 노스페이스라든지 또는 파타고니아 같은 해외 브랜드들의 옷을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체감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영원무역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행보가 길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태평양 물산이라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이 거이털, 오리털 같은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우모라고 합니다. 우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는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죠. 저희 6월 7일경 원픽이었던 푸드나무가 오늘 12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한 상한가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 랭킹닷컴 운영 중인 곳이잖아요. 사실 설명할 때만 해도 이게 상한가를 갈까 싶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닭 이름이 마시닭입니다. 마시닭. 네, 맛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시닭이고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 현재 웰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양상들이 좀 벌어질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더라도 일부 익시는 의외, 나머지 물량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관련주는 통신장비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2019년도에 한국경제TV에 입성을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것이 5G입니다. 제가 한때 5G 아버지였는데 별명이 참 많으시네요. 그때 이제 KMW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연관검색으로 제 이름이 뜰 정도로 이때 KMW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테나 중기기 기지국 결국에는 이제 통신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독립운동은 안중근 회사님이 하셨다면 5G는 안중기가 한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기업들, 안중기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기업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업이 KMW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솔리드를 최근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HA8도 마찬가지고 AS테크도 보셔야 되는 기업들이고 이제 안중기가 가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내장비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내장비 관련 기업들이 결국에는 무선 내장비를 할 것인지 또는 유선 내장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기업들이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검사계측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선로를 깔기 전에 먼저 계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측 아는 업체들이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또는 DTNC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어차피 미국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보다는 앞서 있던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보안 소프트웨어는 윈스, 텔크웨어. 이런 기업들을 상세하게 또 제가 다음에 유튜브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중에서 일단은 가장 시세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데 그건 괜찮을까요? 최근에 투상한가를 갔습니다. 투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재금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금 관련된 이슈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 5G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있다고 보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다산 잔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분을 일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가치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또 대표이사가 코스닥 협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인맥적인 관리가 좀 되는 기업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에 대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5G가 움직인다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600원 그리고 손절가 4,3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